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28인 원 4개가 넓이가 등차수열을 이룬다.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가 가장 작은 부채꼴의 넓이의 3배일 때 가장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K파이다 이때 K의 값을 구하라는데 그래 뭐 생각을 할 수 있는게 부채꼴들이 지금 반지름이 모두 28로 동일하잖아 지금 다 동일해 여기가 그치? 근데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거든 이 값은 무조건 똑같단 말이야 지금 반지름이 다 똑같은 부채꼴이니까 그러면 이 중심각도 무슨 수열이다? 등차수열인가 보지 넓이도 등차수열인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대충 잡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중심각은 이제 수열로 잡아 보는데 보통 4개의 수가 수열일 때는 A-3D A-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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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-3D 이렇게 크기 순으로 뭐 1위씩 간격을 주면 좀 쉽게 잡을 수 있었잖아 그러면 다 더하면 다 더하면 몇 A야? 그냥 4A지? 그게 지금 얼마래? 360도 또는 2파이야 따라서 A는 4로 나누니까 4분의 2파이 즉 2분의 파이가 나왔어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작은 부채꼴 가장 큰 부채꼴만 이제 생각을 하자 가장 작은 부채꼴은 넓이가 어떻게 돼? 2분의 1 R제곱 세타 세타인데 A-3D니까 A-3D라고 적을게 됐지? 자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도 계산을 해보자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3D야 지금 A가 구해졌으니까 계속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는 이 작은 것의 몇 배랑 세 배랑 똑같대 그럼 좀 지워지는게 보이지 요건 필요가 없는 계산이고 남는 것만 처리하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9D는 2분의 파이 플러스 3D가 되고 12D는 파이가 되지 D는 12분의 파이 하고 계산이 돼 맞지?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부채꼴의 진짜 넓이를 계산하라니까 얘 계산을 하자고 2분의 1 R제곱 맞지? R제곱 세타 세타가 어딨어? 세타는 이게 중심각이잖아요 요거 A-3D가 중심각이야 그럼 A는 여기 있잖아 그리고 3D는 얘의 3배니까 4파이를 빼래 그러면 4분의 파이 나오니까 이게 세타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리고 약분을 하래 약분을 적절히 해주면 4,7에 28 14니까 요거 곱해주면 98파이 하고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증명문제인가 보네 수학적 귀납법 증명문제 자 N이 2일 때 아 그 말은 N이 2일 때를 써봤다는 소리지 여기 그러면 1부터 2까지니까 2를 넣어보고 또 2를 넣어본 항을 쓴 거네 여기다가 그러면 얼마인지 계산을 하래 첫 번째는 빈칸 넣기 이런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빈칸 넣기로 많이 내거든 그리고 여기도 계산하면 12분의 1이지 맞지 그러면 12분의 6 더하기 1이니까 가는 12분의 7이라는 거 확실해졌어 그래서 뭐 성립한다라는 걸 대충 보여줬나봐 그래서 가에 알맞은 수 P는 12분의 7이야 현재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을 주면서 진짜로 이 N자리에 뭐 써놨어 지금 K 적어놨지 그리고 이 N자리에도 K를 넣어놨어 지금 됐지 그래서 위의 부등식이 양변에 뭐를 더해야 되냐면 당연히 뭐를 더해놨어 지금 어디가 변했어 여기 변했잖아 K 플러스 1항을 추가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만 추가하면 안 되지 그치 여기도 추가해줘야 돼 그래야 되니까 그럼 뭘 추가한 거야 여기서 여기 변하면서 여기 몇 번째 항 K 플러스 1번째 항이 추가됐거든 그러면 K 플러스 2의 K 플러스 1번째 항은 아예 빨리 K 플러스 1 넣어봐 K 플러스 1을 넣어보라고 이렇게 예의 K 플러스 1항이지 그럼 얘는 2K 플러스 1 분의 1 빼기 2K 플러스 2 분의 1이 되는 거지 그걸 여기에만 더한 게 아니라 여기도 더해놓은 거야 지금 이게 바로 뭐야 나가 되는 거지 나 여기 식은 똑같은데 양변에 뭘 더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쪽 식을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가봐 여기 여기는 여전히 그대로 써 있겠고 단은 뭐냐면 얘랑 비교하라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봐봐 여기가 뭐가 온 꼴을 비교해야 돼 이 자리에 K 플러스 1이 온 꼴을 비교해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는 지금 이쪽에 있는 부등식이랑 요 부등식 이쪽에 있는 부등식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4분의 1 3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요거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들어와 있어 지금 나는 원래 이거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치 뭐가 들어와야 돼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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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들어와야 되거든 원래 아 그럼 역으로 쫓아가면 돼 이런 건 빈칸 넣기는 전개를 해보면 이 4분의 3 보이지 그 다음에 4 곱해놨고 그 다음에 아 여기를 살짝 전개해보면 알겠네 여기를 이 라인을 살짝 전개해보자 원래는 이 식이 돼야 돼 살짝 전개해보면 4분의 3 빼기 4K분의 1이 추가된 거잖아 지금 원래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원래 없어져야 되니까 없애줘야 되고 얘는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게 어디에 오면 돼 이 다에 들어오면 되거든 그래서 이 식을 실제로 계산을 해봐 분명히 이걸 써놓고 그러면 이 식이 완성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증명 과정 자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빈칸 넣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위아래를 잘 훑어보고 정황상 맞는 걸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런 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절차인지만 알면 되지 자 가가 12분의 7이었고 요게 취3은 다라는 식 다 여기 이 식에다가 3을 넣어서 계산한 값 3 넣어보면 12분의 1 빼기 3 넣어보면 16분의 1이네 그러면 얼마로 통분되냐 48분의 4 빼기 3이니까 48분의 1이 되는 애는 48분의 1이야 곱하기 F2 나 식에다가 2를 대입하래 2식에 2를 대입하래 그러면 5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30분의 1이 되겠네 30분의 1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주면 12분의 7 곱하기 48 곱하기 30분의 1이고 여기 약분되지 이렇게 2는 4 2는 5 2는 50 15분의 14 그러면 분모에서 분자빼랬지 그치 분모에서 분자를 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거지 그 다음 질문한게 14번 문제였어 14번 가보자 14번은 이 정의대로만 잘해서 규칙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자 해보자 A1은 3이야 지금 그럼 A2부터 A2는 A1 플러스 1의 제곱 즉 얼마야 얘가 3이니까 4 4 16이지 그 16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얼마겠어 6이겠지 6 그래서 A2는 6이야 두번째 이번에는 A3를 구해서 규칙을 찾아보게 천천히 A3는 N에다 2를 대입해 해본 결과 A2 플러스 1의 제곱 인 얼마 6 6 더하기 1이니까 7이고 7 7의 49지 그 49를 10으로 나누면 9가 남지 그래서 얘가 9야 자 A4 이제 거의 규칙 나온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할게 N에다 3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A3 플러스 1의 제곱 즉 9 더하기 1이니까 음 100이 되네 그럼 100은 10으로 나눠봤자 나머지가 없지 어 이상하네 규칙 안보이네 A5로 가보자 A5는 다시 N에다 4 넣어보면 A4 플러스 1의 제곱 인 1이지 얘가 0이니까 1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 될거고 A6 가자 근데 이제 느낌이 오지 이번에는 1에다가 1을 더하면 2지 그러면 4지 A7은 여기에 또 4 넣어보면 25가 되니까 나머지 5지 6의 제곱이 되니까 36이라 6이 되네 그치 아 규칙이 아 규칙이 보일듯이 안보이네 4 4 16 5 25 그 다음 5 됐고 6 6에 36 그 다음에 6 들어갈거 아니야 7 7에 49 그러니까 또 9인데 선생님이 규칙을 못찾은걸까 이제 6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반복이 될거 같은데 이렇게 사탕만 좀 다르고 자 그러면 그냥 할게 뭐 틀리면 말지 자 일단은 로그가 2인 얘의 정수부분을 fx 라지 음 그러면 얘는 로그2의 3인데 로그2의 3이야 얘는 1보다 크지 1보다 커 그럼 2를 빼줘야 되는거지 맞지 얘 1보다 크지 로그2의 2인 1보다 크니까 2를 빼주면 로그2의 2분의 3이 되는거지 그래서 f a1은 좀 어렵네 이 문제 로그2의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들어가보면 f a2는 로그2의 6이잖아 지금 6 그지 로그2의 6은 로그2의 4보다 크니까 2를 빼줘야 되지 맞지 얘 로그2의 4이 2보다 크니까 2를 빼줘야 아 정수부분이구나 소수부분 쓰고 있었네 그럼 더 쉽지 정수부분이면 그치 더 쉬워졌어 자 그런데 이렇게 0이 되어버리면 0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뭐를 선생님 착각했을까 0이 왜 나와 그런데 0이 나오면 안되는데 다시 신중하게 해볼까 시간 걸리더라도 a2는 여기 3이 들어가면 4니까 4 4 16이고 16을 10으로 나온 나머지 6 맞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잖아 a3는 여기 다시 6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7 7에 49니까 나머지 9 여기까지 똑같았고 그럼 여기 9가 들어가면서 진짜 10에 제곱 100인데 100을 10으로 나온 나머지는 0이구 진짜 0 나오는데 이상한데 문제 로그 2에 0의 정수부분 없거든 진수가 0보다 커야되니까 아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선생님 시야가 너무 좁아졌네 아 그러네 미안하다 a5는 답답했겄네 알고 있으면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취소해야돼 이 조건에 따라 얘는 3이 되야돼 그럼 다시 얼마가 들어가는거야 여기에 이제 a5를 걸러가면 3을 넣어야돼 그럼 또 4 4 16 되니까 6이지 그 다음 a6은 아 이제 알겠지 어 여기 다시 6이 들어가니까 7 7에 49니까 또 9가 되야돼 369로 반복이 되는구나 미안하다 자 그러면 로그 a1은 로그 2에 3이잖아 그럼 얘는 로그 2에 2인 1보다 조금 크거든 어찌됐든 그래서 얘의 정수부분 얼마가 되는거야 fa1은 1이 되는거지 정수부분이랬으니까 맞지 정수부분 그 다음 루그 2에 a2는 로그 2에 6이니까 로그 2에 4인 2보다 조금 크니까 얘는 2점 얼마 얼마지 그래서 정수부분이 fa2는 2가 돼 그럼 fa3는 벌써 느낌 오긴 하지만 로그 2에 얼마야 9지 9 그럼 얘는 로그 2에 8인 3보다 좀 크거든 그래서 정수부분이 3이지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러면 1 2 3 1 2 3 1 2 3 반복되는거야 그치 그래서 1 2 3을 몇번 계산해야돼 3개씩 50을 3개로 나누어 어차피 다 1 2 3이거든 16개지 여기 16개고 몇개의 항이 남아 두개의 항이 바로 다시 1과 2로 반복되면서 남아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6 곱하기 16 더하기 3이니까 96 더하기 3이 돼서 정답 5번이 되는거였네 어? 2 4 4 8 8 14 13 12 감사합니다.